7회의 장식 1회의 장식 진짜야, 이 속도 판단이! 야, 이 속도 판단이! 같이 가자 한다. 자, 스마일! 이게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주저기야, 너 일로 와! 일로 와. 이 시장! 어, 형! 진짜, 이 시.. 지금 치려고 그런 거야?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 어, 진짜 아아아아 죽었어. 야, 안 내려놔? 근데 아버지 어디 갔대? 저희 부모님이 계속 연락이 안 되십니다 엄마, 아빠한테 무슨 생긴 게 틀림없다고요 고객이 전화를 듣지 않아 우리 엄마 어디 있어? 이 X농의 X농 쇼파 쇼파 거기 아버지 어땠습니까? 싸우다가 젊은다니만 아버지가 왜 뭐 오영재라고 썼잖아 저 실례지만 범인이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